머리도 좀 감고 왜 맨날 그지새끼같은 꼴로 하고 있냐 이씨 씻었는데 씻은 게 그 모양이냐, 어? 아휴 어떻게 기집이 형면서 정옥장 썩은 냄새가 나냐 이씨 야, 나만 빨리 먹고 나만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빨리 씻어, 어? 빨리 먹어봐 자, 리소세지 쳐먹어 이순 형, 이순 자 아휴, 이 꼴의 애기라고 딸년들 챙기기는 이 씨 다음 주에 이순 형이 미국 보낼 거니까 앞으로 좀 잘해줘, 개처럼 구애먹지 말고 안 된다, 안 돼 나, 이망호, 이순 형, 이순 자, 이렇게 같이 살아야 꼴값을 따라줘, 응? 왜? 딸년들 개처럼 묶어놓고, 노예처럼 부여먹으려고, 응? 어떻게 애빌한 놈이, 그런 족같은 마인들 갖고 사냐, 응? 우리 이순 형, 나 이망호 사랑한 거 사랑? 아휴, 씨, 발 야, 넌 그걸 사랑이라고 불러, 응?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부흥속이자 속박 뭐 족같은 음멸에 골라, 이 새끼야 하여튼 순 형이 다음 주에 미국 보내서 인간답게 살게 할 테니까 넌 입 닥치고 이거나 처먹어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씨 알아iedo 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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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너 내가 한 말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줄줄을 흘려보내지. 아니 그게 아니고 빨라고 원하고 안 해서요. 오빠를 생각하지 말고 더러운 네 얼굴나 빨라고 있냐. 작은 아빠 욕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욕을 왜 자꾸 처먹는데. 넌 욕이 맛있지? 근데 세수를 지금 왜 해야 되는데요? 세수를 해야 사진을 찍고. 사진을 찍어야 여권을 만들지. 여권이야? 여권을 만들어야지 미국으로 가지. 버스 타고 미국 갈래? 작은 아빠. 어제 말했잖아. 나 미국 안 간다고. 아이씨. 네가 욕을 들쳐나갔구나. 응. 야. 와. 가만있어. 아이씨. 아 이 귀여운 새끼야. 아이씨. 아이씨. 오빠 괜찮아? 어디 다친 데 없어? 봐봐. 빨리 와. 어. 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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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마. 아하하. 아이씨. 하지마. 아이씨 진짜. 하지마. 밥만 때리지마. 아유, 존나게 눈물나는 그녀 상봉이시네. 아빠! . 아유! Knock it off. 저거 왜 저렇게 하시는지? 지금 저거? 지금, 지금. 날이 저녁끝끝끝끝끝끝끝끝끝 제가 그림도 자식을 잡고, 저거는 사이도. 쟈게도 자식을 잡고, 쟈게도 자식을 잡고, 쟈게도 자식을 잡고, 왜 저를 잡고, 부수의 사이도. 지금 화이트한거지 진짜 피스로 그냥 밥을 먹기 그냥 밥 먹기 먹기 전자리에 밥 먹기 밥 먹기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밥 먹기 제가 직접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잘생겼어요 뭐 생각해요? 진짜 좋아해요 아! 그리고 지금 아! 자 웃어보세요. 웃어야지. 아 이거 좀 웃으라고 그래 그냥 가자. 어. 수고했어 갈게 가 우리 이순자 너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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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지랄들 하시네요 야, 나 어디 갈 데가 있으니까 빈박씨 카운터 봐 아휴, 씨 Dad, why are you adopting Soon Young if you already have two daughters? Well, um... Adoption is a very serious thing when it comes to children who already have family. Soon Young has a good father. But Soon Young's father is retarded. He's not really qualified to be a good father. Retarded people shouldn't have children. They're just spreading the misery around. Retarded people can raise children with just as much love as normal people. You're young and the world looks a little bit better to you than it does to adults. But you have to face reality. I'm adopting Soon Young so she'll have a chance at a better life. 바비야, 이 돈 모아서 너 만나를 학교 운국할게. 아저씨 지금 가격은 다 닫았는데요 아저씨 왜 삼촌 줄테니까 연애 한 번 할까? 아저씨 왜 이러세요 술 취하셨으면 들어가서 불리세요 삼촌이 적어? 아저씨가 방에서 한 번 더 줄테니까 저와서 놀자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아저씨 하지 마세요 2천원 줄게 2천원 아저씨가 2천원 더 줄게 아저씨가 2천원 줄게 자 이번 시간에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것 한 번 그려볼게요 네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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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tame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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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ntatu 고맙습니다 굿 뭐지? 뭐지? 안녕! 안녕! 어젠 내가 실수했어. 그 돈이 이렇게 큰 돈인지 모르고 미안했어. 내 동생이 돌려줬지. I will go have lunch with my father. lunch together. Okay? 난 집에 가야 돼. 동생이라. 아빠 밥 차려줘야 돼. Dad, I wanna have lunch with Soon Young. No. Why not? I said so. She's gonna live with us soon. Why not? No! Eat. I'm gonna send you home if you keep this up. I shouldn't have brought you here. Why can't she eat with us? Because I said so. That's not fair. Look, just stay away from her. Period. You're gonna adopt her, right? She'll be with us for the rest of her life. She'll become our family. Why not? Case closed. Eat. Sit.